2. 너를 왜 그래? 내가 뭐... 갑자기 빠를래? 엄마는...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?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. 무슨 일 있었어? 응? 아, 배모에 상처받으면 어떡해. 속아, 손 씻고 와. 아, 너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. 제가 애야? 내가 언제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말은 듣는 줄 알아? 은서야... 내가 왜 오빠 때문에 맨날 일해야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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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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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g